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의왕의 문화유산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철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의왕의 철도박물관. 이곳에는 우리나라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유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기기관차인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화물열차인 협계 무계화차가 전시되어 있고 국가등록문화재 419호와 420호인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객차와 대통령 전용객차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휴관하고 있지만 철도의 역사가 아직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